대구에서도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해마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후 경유차를 비롯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대구시는 당장 다음 달부터 시내 20개 지점에서 단속 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넉 달 동안 대구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계절 관리 기간 운행 제한 제도가 올해부터 대구와 부산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운행 제한 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된 경유차와 1987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차 또는 LPG차입니다. 이 중 배출 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바꾸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운행 제한 대상입니다. 이 시기가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수도권은 이미 2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특히 대구는 수성 분야 미세먼지량이 특히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시내 주요 도로 20개 지점에서 단속 카메라로 단속을 하는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배출 가스 5등급 차라 하더라도 긴급 차량과 경찰 또는 소방 등 특수 공용 목적 차량,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과 국가 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구시는 또 배출 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할 수 없거나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2025년까지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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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